운동 중 팔꿈치가 움직이지 않게 수건을 사용해 고정시켜줍니다. 로우로우 동작을 통해 어깨뼈를 안정화시킨 다음 손등으로 벽을 밀어줍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10초 동안 벽을 밀어줍니다. 수건으로 팔꿈치를 고정시켜줍니다. 로우로우 동작을 통해 어깨뼈를 안정화시킨 후 밴드를 외회전시켜줍니다. 돌아올 때 밴드를 빠르게 풀지 마시고 천천히 버티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튜빙 밴드가 없으시다면 일반 밴드로 도어 앵커를 만들어줍니다. 튜빙 밴드가 없으시다면 일반 밴드로 도어 앵커를 만들어줍니다. 도어 앵커를 만들어줍니다. 감사합니다.